1. 귀한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청해 주신 총장님을 비롯한 많은 교수님들 또 학교의 모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된 것 기쁘게 생각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경건과 학문의 전당인 선지 동산을 방문하는 것 저에게는 무척 기쁘고 즐거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지난 40년 전에 신학을 공부하면서 목회에 꿈을 키워왔던 수많은 추억이 묻어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장신대에서 세 번째 말씀을 전하면서 무거운 마음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를 보면서 또 한국 교회를 보면서 그리고 장신대 선지 동산과 후배들인 여러분들을 보면서 선지 동산을 방문한 기쁨도 있지만은 마음이 찹찹한 것을 검할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우리가 처한 현실의 무게감 때문입니다 우리의 한국 사회, 위기의 한국 사회, 그리고 위기의 한국 교회, 그리고 이 속에서 우리의 자화성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떻습니까? 2023년 유엔 행복,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행복지수는 10점 만점 중에 6점으로 조사 대상 60개국 중에서 57위를 차지했습니다 2021년 OECD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그 당시 37개 국가 중에서 우리 한국은 행복지수가 35위였습니다 거의 10년째 평균 32위에서 오르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보다 점수가 낮은 OECD 국가는 그리스와 터키뿐입니다 2024년 현재 한국은요 명실공이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는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권을 여전히 수년째 맴돌고 있습니다 명암이 엇갈리는 두 자화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작년이죠 2022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드디어 100만 명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국회에 보고된 국민건강관리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100만 74명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 전 국민의 50명 중 한 명이 마음의 병을 안고 살아가는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 사회입니다 가히 우울증 공화국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죠 그래서 그런지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정부 통계청의 보고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03년부터 2016년까지 OECD 국가 자살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17년 리투아니아에 1위를 내어주었다가 다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자살률 1위를 하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23년 무려 20년 동안 OECD 국가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청소년 자살률 1위 노인 자살률 1위 전체 자살률 1위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민낯입니다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입니까?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내년이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5년부터 65세 이상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서게 됩니다 미혼율, 비혼율 점점 더 높아져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계 최저 출산율을 또 자랑하고 있습니다 0.73명입니다 그래서 50년 뒤에는 인구가 3천명까지 감소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설마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설마가 현실이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빈국에서 최선진국으로 올라선 유일한 국가입니다 세계 경제대국 10위권대 국가로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위상을 자랑하는 반열에 올라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는 OECD 국가들 중에서 최하위를 여전히 수년째 맴돌고 있습니다 명함이 엇갈리는 두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올라서 선진국이라고 말하지만은 속으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가 그리스가 저렇게 추락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때 우리는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비교조차도 할 수 없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추락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추락할 수 있지 않을까 기후에 거쳤으면 참 좋겠습니다 ILO 국제노동기구에 따르면 노사 간 갈등이 가장 심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정치와 정부는 국민들의 수준을 반영한다고 했습니다 정부와 정치를 나무랄 것이 못됩니다 그들을 누가 뽑았습니까? 국민들의 수준입니다 청년들은 실망하다 못해 좌절하고 있습니다 진보, 보수, 우파, 좌파 이념 갈등은 여전합니다 어떻게 지켜오고 다시 이렇게 세워온 나라입니까? 다시 허물어졌어야 되겠습니까? 가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혼율은 OECD 국가 1위입니다 2024년 지금까지 얼마 전 조사에 따르면 결혼은 19만여 건 이혼은 9만여 건입니다 물론 19만여 건 결혼한 쌍이 그대로 이혼으로 이어진 것은 아니지만 단순 통계 비교로서는 결혼이 19만여 건 이혼은 9만여 건입니다 가정의 위기죠 그런데 이 가정의 위기는 사회 위기로 이어집니다 2021년 영국 킹스 칼리지 런던 정책연구소에서 28개국 각 국가별로 1,000명씩 총 2만 8,000명을 대상으로 사회 분열과 갈등의 정도를 조사했습니다 문화전쟁이라고 불리는 이 분열과 갈등에 대해서 12개 항목으로 나누어서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28개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은 12개 항목 중에서 무려 7개 항목에서 사회 분열과 갈등에 있어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갈등과 분쟁이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고 그리고 가정까지 덮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자리 잡고 있는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어느 한 통계 조사에 따르면 전체 통계와 별반 차이가 없었습니다 행복지수 역시 바닥입니다 안타까울 수밖에 없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행복하지 않다니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자화상 민낯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온통 불신, 갈등 그리고 분쟁의 소용돌이 속에 바람 잘 날이 없습니다 어디를 둘러봐도 조용한 곳, 평안한 곳이 별로 없습니다 이러니까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올라갈 리 만무하죠 심지어는 도피처와 안식처가 되어야 될 교회조차도 조용하지 않습니다 수년 전에 본교단, 총회 교회 화평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교단 소속 교회 4개 교회 중에 3개 교회가 갈등과 분쟁이 현재 진행형이라고 보고되었습니다 4개 교회 중에서 3개 교회가 갈등과 분쟁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단 총회에서 세상에 지쳐있는 세상 사람들이 더 이상 찾지 않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다니던 성도들조차도 교회를 떠납니다 최근 발표한 여러분들도 다 아실 수 있는 모 연구소의 통계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를 거치면서 최근 5년 동안 교회 내 20대, 30대, 30대, 40대의 상당 부분이 이들 중에 절반이 절반이 교회를 완전히 떠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른 교회 옮겨간 것 아니에요 교회를 완전히 떠났습니다 떠나는 데에도 다 저마다 이유가 있겠죠 더 행복한 것을 찾아서 떠났을 것입니다 이제 교회는 덜 행복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수년 전부터 불신자들이 교회를 찾는 비율이 1%도 되지 않는다는 통계는 가슴 아프게 새겨야 될 소식입니다 1%도 찾지 않아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직계가족을 기준으로 기독교인의 가정보고마의 비율은 9%로 금년도에 보고가 되었습니다 아니요 이것도 어쩌다 한 번씩 교회에 출석하는 가족까지 합한 비율입니다 실제는 4%에서 5%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앙 전성의 큰 위기죠 요즘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의 눈을 돌려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신학교로 시선을 한 번 옮겨 보시죠 요즘 젊은 세대들의 문화를 시급 문화라고 말합니다 시급이래요 정직원 싫다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한다는 거예요 정직원으로 일하기보다는 파트타임, 시간제, 근로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얽매이기 싫다는 거예요 월급 많이 줘도 얽매이기 싫다는 거예요 일 할 만큼만 하고 일과 무관하게 자신에게 확보된 시간을 자신이 원한 대로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일본에도 이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프리또라는 문화입니다 혹시나 신학교도, 목회 현장도 이런 문화의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부교육자 구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말들이 많습니다 대형교회조차도 교육 전도사님 구하기가 어렵다고들 이야기합니다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요 이런 말이 있어요 혹자는 월요일에 예수님이 전화를 하셔도 전화를 안 받는다 월요일에 예수님이 전화를 하셔도 전화를 안 받는대요 월요일에 예수님 오셔서 설교하셔도 설교도를 안 올 것 같아요 일과 개인의 시간을 철저하게 분리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리라 여러분 사도바울의 고백을 본받아서 살기로 작정해야만 세속 문화를 이기고 목회를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을 것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전 목사님 라떼 세대야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사도바울도 예수님도 라떼 세대입니다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저희 여러분 우리 아니겠습니까 이게 신학생의 신학생의 목회자의 자존심이어야 하고 자긍심이어야 합니다 물질이 없으면 기능하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물질의 가치보다는 복음의 가치 영적인 가치를 앞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다시 한번 깊이 돌아보시면서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을 점검하시고 미래의 목회를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미래 목회의 소망을 의지를 꺾으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의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의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을 새롭게 되돌아보고 영적 전쟁의 시대에 미래 목회에 대한 새로운 결단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도 가정도 사람들의 마음도 심지어 교회조차도 흔들리는 시대입니다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이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하나님은 여전히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을 막아 서서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나라가 망한 뒤에 바벨론 포로 시대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을 막아 서서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그 사회에서 찾지 못하셨어요 마침내 하나님은 자신의 분노 진노의 불을 그 사회 그 사람들에게 그 머리에 쏟아 부으시겠다는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사회가 악하고 타락하고 부패해서 그리고 그 사회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게 아닙니다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을 막아서서 지켜낼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어요 사람을 찾지 못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분노를 그 사회 그 사회 속에 속한 사람들의 머리에 쏟아 부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교회가 할 일이 분명해졌습니다 부른받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분명해졌습니다 경건과 학문의 전당 선지동산 장신대가 해야 될 일이 분명해졌습니다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을 막아서서 지켜낼 용사가 길러져야 합니다 안팎 어디를 둘러봐도 위기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을 막아서서 지켜낼 수 있는 용사를 찾고 계십니다 그런 용사가 길러지는 장신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서시기를 바랍니다 장신대가 영적전쟁의 시대에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보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루마저 무너지면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를 향하겠습니까 세속에 살지만은 세속에 물들지 않고 경건과 학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길러내는 선지 동산이 될 수 있도록 총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수님들 직원들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와 기도의 자리가 흔들리는 한국사회와 흔들리는 한국교회를 다시금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을 막아서 지켜낼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되는 기도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을 막아서 지켜낼 수 있는 선지 동산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곳에 불러주신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 중심에 서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신대가 이 시대의 마지막 보루인 줄로 믿습니다 주여 기도함으로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을 막아 서서 지켜낼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멘